미니아 아 이런 거 보통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데 있다고 물고기는 뭐야? 차 밑에 뭐냐? 카미터 진! 정답 타이어 옆! 옆! 타이어? 타이어? 옆! 야! 재호! 뭐야? 찾았어? 오! 우와, 대박! 야, 하나 더 찾았어! 아부에우가 4개 하나, 둘, 셋 Y가 3개 아, 진짜 J.K. 김 자, J.K. 멀리서 온다 N? N? N이 있는데 이런 게 아니야? 김, 왜 도망가요? 아니야, 형 다 알아냈어 네? 네? N, S, 7, X W, X, Y, X 맞추면 되잖아 한, 둘 자만 응 에이 Q. 패스워드샷 패스워드샷 그렇네 그렇네 봐봐 초록색 버튼이 있네 이게 4개, 3개, 5개, 4개인데 여기에 맞는 걸 찾아야 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여기 곰인형하고 여기 버튼이 있어 두 개, 두 개 해당하는 걸 누르래 아 저 손톱, 손톱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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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반대로 돼야 되는데 오 됐다 오 됐다 오 됐다 자 봐봐 이게 이렇게 날개가 위에 그리고 여기 이거부터 위에 첫 번째 꽂고 위에 꽂고 아 알겠다 여기 불 들어오는 순서대로 적어 어디 가서 1, 2, 1, 2, 3, 4, 5, 6 RYWBW RYWBW RYBW RYBW 이겠네 한다 R Y Y B W B W G 도러시 도러시한다! 아 아쉽네 이게 바로 진영이 다 했어요 핸드폰에 연결해서 게임할 수 있어 나 혼자 들어갔으면 못 끊었어 어딜 비빌려고 해! 정국이 정국이 열이 펄펄 난다 정국이 정국이 잘한다 정국이 잘한다 공굴 잃어 고 오케이 정국이 잘한다 영원히 사랑해 김상현 나도 어제 봤어 혼자 코인 노래방 같더라 너무 엄격 그 놈 진지해서 아는 척 못했어 어? 뭐야 나왔어 나왔어 이거 와 성공? 이야 성공 성공 차양 남았어요 아니 그렇진 않아 이러면 어떻게 숨겨요 이거를? 이 통신사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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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국이 잘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봤자, 형. 봤다니까? 이렇게? 어떻게? 이렇게? 이만한 걸 숨겼다고? 소름 돋아. 저게 본 사람이 있냐? 나 엘리베이터만 열어봤자 저게 볼 생각하면 꼬아도 못했는데. 너도 엘리베이터를 열었지? 형, 뭐 어떻게 해? 탈려나 방탄 미로 찾기 특집. 미로를 설치해서 빠져나가는 건가요? 달방 최고의 스케일로 미로를 제작합니다. 제가 생각한 것은 이 똑같은 방을 7개를 만듭니다. 형, 약간 지금 그거 어디서 많이 영어에서 프리포터 같은 느낌인데, 약간 불에 잔 느낌인데. 저 살짝 불에 땡 보고 역할을 받은 거긴 한데. 똑같은 방을 한 7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같은 방에 가두고 이렇게 똑같은. 먼저 탈출하는 약간. 그렇죠. 먼저 탈출하는 사람 먼저 퇴근. 그렇지, 장치를 또 재밌게. 제작진이 알아서 꾸며주시겠지, 디벨로블. 자, 다음 거. 방탄소년단 보물찾기 특집. 동심으로 돌아가 산을 하나 빌려서 여러 가지의 상품을 우리 어렸을 때 다들 보물찾기 한 번씩 해보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전 안 해봤어요. 또 해보고 싶어서 등산 같은 거 하면서 보물 같은 거 숨겨두고 바위 밑에 숨겨두고 숨겨둡니다. 삼찜승 만나면 어떻게 해요? 삼찜승 만나면 잡아야죠. 오케이. 뭐 어떻게 할 수 없죠. 다른 멤버 거 훔쳐도 무제. 저 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네. 형님 저 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네. 오 예스. 주시는 시대에 누군지 이게 무슨 에허인 które 둘 다 도전했음. 2초 2초 레콜 리 증거였어요. 아멘